연방 하원에서 열린 뱅가지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증언은 뱅가지 사건에 대해 정치적 견해를 넘어 정당성을 위한 청문회를 가져야 한다는 말로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트레일 가우디 조사위원장은 이에 동의한다며, 뱅가지 사건 당시 목숨을 잃은 4명은 진실을 되찾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2012년 9월 발생한 뱅가지 사건의 사전, 사후 대응 과정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대응이 문제가 없었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과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까지도 이번 뱅가지 사건 청문회는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클린턴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청문회 내내 정치적 싸움에선 한 발 물러나 있었고, 뱅가지 사건 이후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만 진술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늑장 대응이나 지원 거부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뱅가지 사건은 지난 2012년 9월 11일, 무장 괴한들이 리비아 뱅가지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습격해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를 포함해 미국인 4명이 숨진 사건으로 공격의 주체와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뱅가지 특위가 하원에 설치된 지난해 5월 이후 네 번째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